오늘 너랑 같이 가야겠잖아 다시 돌아와 형하고 한시 정도에 같이 가야겠잖아 너 어떻게 형을 버리고 갈 수가 있지? 버렸잖아 오늘 부산에 내려가서 할 거 없잖아 쿨하지가 못해 집에 갈 거 아니야? 형도 집에 갈 거야 딴 거 안 해 왜 그랬어? 연친구야 뭐야 내가 많이 잠든 거 응 담에 죽자 담에 일단 활범 먼저 죽자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오 일어날 milligram 도둠 왠이 에너지 경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